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트로트 음악계에 떠오르는 별, 11살의 천재 아티스트 비네와 손태진에 대한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손태진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후배 아티스트들을 멘토링하며 그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비네는 영웅의 특별한 지원 덕분에 명문 미스트로트 대회에 참가할 준비를 하며 눈부신 활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손태진은 비네에게 단순한 전문적인 안내를 넘어 가족 같은 유대감을 형성하며 그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덕분에 비네는 손태진의 기획사와 황금 같은 계약을 맺게 되었으며 이는 손태진이 그녀에게 보내는 깊은 신뢰와 지지의 증거입니다. 최근 손태진의 기획사는 비네를 위한 환영 파티를 열었고 이 자리에서 손태진은 감동적인 연설을 통해 비네를 자신의 후계자로 키우겠다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이 발표는 트로트 음악계 내에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손태진과 비네의 관계는 음악적인 멘토링을 넘어 두 세대 아티스트 간의 상호 존중과 경험 공유를 바탕으로 한 깊은 유대감을 나타냅니다. 팬들과 업계는 이 두 아티스트가 어떻게 함께 성장하고 빛날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손태진의 무대에서 빛나는 모습과 비네의 천부적인 재능이 만나 새로운 프로젝트와 기회를 만들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협력은 트로트 음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며 팬들에게는 설레임과 기대감을 안겨줄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소식을 마칩니다. 손태진과 비네의 향후 활약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